이제 전체가 소유품 하잖아요?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예 베이직에 뭐 오! 추가로 이렇게 추가로 해서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좀 얹어가지고 그러면은 총 날만 바꿔주면 되죠 이거로게 전해부터 하나 갖고 싶었던 것도 저만 하시죠 있음 편해요 전해부터 들고 와야 되잖아 저희 택배로도 발송을 해드려요 전시회때 아니면은 이 가격에는 절대 안 팔아요 끝!